라운드 시작 힘든 칼 중에 한 잔데 저거 왼쪽 배기로만 하고 있네 이제 한 대 세브로 쳐야 되겠다 근데 뒤에서 누가 다 따라오네 아 와 왜 공격기가 안 돼 아 적을 못 잡았다 아니 어떻게 적을 못 잡았지 쭉 뻥 갈빵 아이고 쭉 뻥 갈빵 점업띠얼 아까 나 죽인 애 잡았나? 킬 더 하나 있네 죽었군 얘는 피가 100일거야 그러면 어디갔어 오이씨 왜 이거 블랙스쿼트 하는 것처럼 컨트롤 존내적이어야 돼 한 대 쭉 뻥 옥수수 32개는 내가 가져가 있다 아이고 아파요 아아 아아 진짜 돈 패드로 쏘도 으아 겁나 폰 점프 쭉 뻥 툭 엔니미 다운 이게 바로 발도다 주먹 칼캔쓸 이런씨 아앓 3대! 6 이속 이속 스태미나 이거는 스태미나가 중요하지 컴백한지는 어이구 닭을 치는거 보소 헤드샵 아아 아아 같이 끼었어 아아아아 나 진짜 디디 파우저 플래시 안경 선관탄을 쓰는 유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워낙 비매라 선관탄 100% 안 막아도 돼 한 번 한 두번 죽어주지 뭐 그것 때문에 이속을 포기하긴 싫잖아 오케이 죽빵 죽빵 3통 갓냉이 옥수수 32개 시벨 19 헬런 마첸트를 한 번 써볼까 칼 모션을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 흑 빠른 훅 빠른 훅 빠른 훅 빠른 훅 빠른 훅 빠른 훅 어이구 떨어져 죽고야겠네 저기 뒤치 가자 왜 부르나 엥 후 나는 너를 죽이러 왔다 뒤로 빠지는 거는 달려가서 어디가니 일로와 할파이어님인가 이네 잡아 주게 나 떠줄게 이리와 빰 바라밤밤 두두 훈련병 시스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두명이 해주시네 오케이 페이크 뒤져 어디서 페이크야 오씨 오 삽 돌려봐 너클 아아 아아 너무 빨리갔다 아아 흐흐흐 뻔 라운드 스타드 흑 네에엥 핫 후 점프 슐팥 훟 아이씨 뒤집뻘했다 흐흐흐흐 뒤집뻘했네 후 좋아 때리고 튀기 때리고 튀기 아씨 이거는 저게 안맞아 오 아우 어? 진짜다 옥수수 64개국 구했다 강냉이 개피다 오케이 키로키 아 내가 먹으려 했는데 어 야 잠깐 끼면 안돼 끼면 안돼 끼면 안돼 나는 여기에 있다 이 자식아 어 미안 아 네 내가 짧게 만들어놨는데 어 어 트래커 나이프 나시네 아 저게 빛나가 어 어 어 어 칼전 칼전 아니면 공방 칼전이 너클되면 재밌는거 같애 오케이 아이씨 이 자식 돔패드로 쏟아들었다 이거지 어딨니? 으음 으음 아하 젠장 겁나 빨아붓 흐음 흐흐흫 라운드 스타트 코브스키랑 코브스키랑 토커원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나은거라 그리고 인원 모집해야 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너무 선불리 하는게 안좋아 아이고 아이고 지칫따아 따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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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사 갑자기 석뿔레 죽방 옥수수 64개 오 벌 아이고 왜이렇게 깨서 불러내래 죽방 강냉이 넌 내꺼야! 어이구씨 이런 벌드님이 뒤에서 디치를 기습하시네 와우 잠깐만 파트만 너무 많이 했어 지금은 좀 쉬어야 돼 그래 돈하고 겸치 많이 주긴 한데 내가 겸치 필요한 계급도 아니고 어디가니 어이씨 갑니다 걸렸다 확실히 돈패드로 쏟아 사이칼니까 사이칼만 들고 다니네 애들이 그게 좀 안타깝다 옛날 칼전 유저들도 전부 다 돈패드로 쏟아 들고 있으니까 좋네 안타깝지 뭐 나 뭐 처음부터 스트레크 스나이프 들고 다녔으니까 상관없지마 아아아아아아 슈뱅 으읍 어 딴 휴 지절넹 음.. 와.. 확실.. 죽겠다 저기.. 떨어질람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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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.. 나 개핀데 아아 진짜.. 개깝이 확실히 너클이.. 맞히기가 조금 힘들어 타이밍 잡기가 트래커나이프 같은.. 같은.. 그런 칼들.. 칼 종류는 돌면서 긁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런거 죽빵같은 계열은 좋네 타이밍에 맞춰야돼 아 쟤가 나 때렸구나 아까 M72 뒤졌어 이제 넌 한대만 때리면 돼 아씨벵 너무 멋져 때렸다 왕 왕 갬지가 너무 안들어가 이거는 진짜 치면서도 쳐 들어가야돼 체력 아껴두고 있다가 오케이 어이구 잘가 머리 때리지 않는 하나는 못잡아 이거 와우 쩌한데 옥수수 강냉이 털리고 싶냐 아이씨 아이씨 죽겠다 아이씨 젠장 옥수수 강냉 펀치 아 이게 블랙스쿼트 하는 것처럼 거리 조절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익숙해지려면 아직 멀었나벼 이에 맞추는게 존네 힘드네 허비하자고 움직이는게 너무 빨라서 오케이 배드샷 죽빵맹이 털러 왔다 내가 아이고 아파라 노노 허잇 죽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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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잔 질리면 땀막 그때는 알아서 따라오시길 오케이 잡았다